강원도 사투리 강릉 그대로 감제적이라고 부르자 하는 캠페인이 지금 강릉에서 일고 있답니다. 그냥 몇몇 사람이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캠페인 협약시까지 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데 글쎄요. 감자전임은 어떻고 감제적임은 어떨까 싶은데 왜 굳이 감제적을 주장하는 건지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들어보죠. 강릉 사투리 보존회에 감사하세요. 신명숙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시오야. 내가 신명숙이래요. 바로 그냥 사투리로 시작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감자전을 감제적. 감제는 감자. 그렇죠. 적은 부침개. 네. 부침개죠. 표준말로는 우리가 감자전이지만 고유의 강의 사투리는 감제적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쉽게 생각하면요. 엄마 손으로 이렇게 갈아서 붙이면 감제적이고요. 믹서기에 갈아서 붙이면 이게 이제 감자전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건가. 코 뚜껑에다가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묵은 김치 척척 썰어놓고 거기다가 감자를 위에 올려가지고 하면 감제적이 되는 거고요. 네. 네. 프라이판에다 하면 감자전인 거고요. 아니 근데 뭐 감자전이든 감제적이든 똑같은 감자전 얘기인데 굳이 캠페인까지 나서신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우리 뭐든지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마을 강의 사투리를 사랑하는 게 작은 데서부터 생겨난다 생각하고요. 또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그냥 감자전보다는 감제적 한 소댕이 얼마래요 할 때 훨씬 더 정감이 느껴질 것 같아서요. 저희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는 생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뜻 생각하면 경상도 가면 경상도 사투리 쓰고 전라도 가면 전라도 사투리 쓰듯이 강원도 가면 다들 강원도 사투리 쓰니까 굳이 캠페인 필요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좀 캠페인을 해야 될 만큼 많이 사라진 건가요? 네. 그렇죠. 요즘은 모든 아이들 교육이 다 표준말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나이 드신 분도 한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냥 언어가 다 사투리를 그냥 같이 쓰시고 계시지만요. 50대만 되셔도 알아듣더라도 쓰시는 단어는 한정돼 있고 또 한 40대만 돼도 관심 있는 단어만 쓰고요. 30대만 되셔도 거의 사투리 안 쓰고요. 20대들은 전혀 안 쓰고 10대들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죠. 이해도 못하고. 강릉에서 태어나 강원도 태어나 사는데도. 그럼요. 모든 접하는 문화가 다 표준말이니까요. 아유 너무 아쉬워요. 옷도 그다 탄지 몰라 요새. 당시 사투리도 안 쓴다니. 재밌어요.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사투리. 그런데 이렇게 매력이 있는 강원도 사투리인데 왜 10대, 20대들은 배우려고 안 할까요? 왜 안 쓸까요? 아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표준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유 반갑지 않소. 이런 것도 다 인연이야. 어떻게 이래 더웠소.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매력 있거나 수준 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 선입견이 있는 거죠. 그런 선입견이. 그렇죠. 네. 알고 보면 너무 구수하고 좋은데.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좀 안 쓰려고 기피하다 보니까 그게 40대, 30대, 20대 내려오면서 10대들은 아예 의사소통이 안 되는. 네. 이제는 잊혀져가는 그런 문화로 전략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죠. 그래요. 자 그럼 나오신 김에 우리가 이렇게 사투리 보존 얘기하면서 계속 이렇게 설명만 할 것이 아니라 강릉 사투리의 매력이 뭔지를 강릉 사투리로 한번 소개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매력입니다. 아유 난요 강릉 사투리 이름은 나는 숙룡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소. 요새 커피가 좋은 문화가 발달됐소. 그렇지만 밥 먹고 나서 왜 숙룡 한 잔 이래 마시면 왜 구수한 거. 그렇지만 질리지 않는 거. 난요 강릉 사투리가 뭐래요 물어보면 숙룡이잖소. 이래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숙룡이다. 야 그 적절한 비유인데요. 숙룡 같은 매력. 표준어로 말씀하실 때하고 사투리로 말씀하실 때하고 느낌이 좀 많이 다르긴 해요 심 선생님. 그렇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실례지만 원래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네. 저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거든요. 대학 교수? 강사? 겸임 교수로 있습니다. 겸임 교수로? 네. 그러시면. 이렇게요. 어떻게 가끔 특강을 나가면 나이 드신 분들을 강의할 때가 있어요. 그럼 벌써 한 50대 이상 60대만 되셨을 때는 제가 오픈멘트로 반갑소이야. 또 지냈소. 이렇게만 시작해도 막 웃음이 넘치고 막 그러는데요. 요즘 막 대학교 이제 신학기다 보니까 막 1학년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잖아요. 네. 그런 표준말로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실수로. 아 그래. 왜 그랬어. 우뚜됐어. 한마디 하면 학생들이 이상하다는 식으로 시선하게 쳐다보고요. 저 선생님 왜 저럴까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무슨 과 교수세요? 저는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과입니다. 디자인과 교수? 네. 그럼 아주 우리가 산업 디자인 하면 가장 세련되고 첨단을 앞서가는 이런 과인데. 그렇죠. 거기 교수님이신데 이렇게 구수하게 옛날 사투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저는 이제 강릉에서 태어났고요. 강릉에는 강릉 단호제가 있어요. 물론 각 지방마다 있지만 우리 강릉 단호제는 천년의 역사를 잘 유지해와서 이렇게 유네스코에 이렇게 등재가 된 그런 행사인데요. 거기서 제일 인기 있는 프로 중에 하나가 강릉 사투리 대회가 있어요. 사투리 쓰는 대회. 네. 벌썩이 20년이 됐어요. 올해가 21회째가 되는데요. 제가 1회째 금상을 받았고요. 한 17년째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례지만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네고요. 몇 살이겠소. 몇 살. 한번 통밥을 알아맡혀봐요. 통밥으로. 그러게요. 어느 정도는 되죠. 50대 정도는 되셨으니까 사투리 이 정도 하시는. 네. 그래 얘기하면 법하지요. 내가 올해 딱 9수래요. 어떻게 되세요? 49이잖소. 49 되셨어요. 내가 왜 사투리를 지그리면 사람들이 자꾸 59이나 69인 줄 알잖소. 그런데요. 제가요. 49이에요.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렇게 사투리에 대한 사랑으로 사투리 보존에 앞장서고 계세요. 변화가 좀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가장 감자적, 감제적을 먹을 수 있는 시기도 이제부터 핵감자가 나기 시작하니까요. 그렇죠. 이제 각 가게에 감제적이라는 저희가 스티커도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그러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명절 때 예를 들어서 구정 때라든가 추석 같은 데도요. 저희가 작은 울림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고향을 오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강릉 사투리로 고향길 오느라고 폭 속았소야. 이렇게도 많이 붙들고요. 폭 속았소야. 이게 어디 속았다는 게 아니군요. 너무 수고했어요. 고생하고 오셨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런 캠페인도 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강릉에서는 우리 강릉말, 강릉사투리가 많이 이제 기회에 익숙해지려고 하고 있죠. 사실 저같이 이렇게 서울말밖에 못 쓰는 사람들은 선생님처럼 정감 있는 사투리 쓰는 분들 보면 한 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노력하면 원어민처럼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세상에 노력해서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독특한 여기만의 억양은 강릉 사람처럼 여기 출신처럼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흉내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예를 들어서 반갑소야. 한 번 해보세요. 반갑소야. 비슷하잖아요. 비슷하네요. 어쩌지 냈소. 어쩌지 냈소. 재밌어요. 따라 하실 수 있는데 그 고유의 어떤 독특한 느낌은 거기 흉내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강릉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 결국은 그 지역 언어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전라도 분들이 전라도 말 지켜주셔야 돼요. 경상도 분들이 경상도 말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렇죠? 네. 끝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오늘 만나서 반가웠었수야 이래야 되는 건가요? 네. 오늘 폭 속았수야. 네. 심 선생님. 네. 오늘 하여튼 폭 속았수야. 아유. 김현정 아나운서도 폭 속았수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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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네요. 강원도 사투리를 지키는 분 강릉사투리보존회 감사하세요. 신명숙 씨 만났습니다.